. . 결혼 안 했어? 왜? 돌아왔어? 그냥 뭐 긴 거는 한 적이 있었고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는 안 올리고 그래 엄두 하는 거는 없거든.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그냥 만나는 사람은 있고 그거는 결혼 전제로? 여기는 남자가 그래 안 떨어질 걸? 떨어지만 하면 못 만나고 떨어지만 하면 또 만나고. 나는 볼 때는 일반인으로 탁 풍부하게 가는 것 같아도 귀신 사주라 말이다. 아 제가요? 그래. 보니는 눈치도 빨라. 촉도 빠르고. 느낌도 빠르고. 한 번씩 심장이 벌렁거리고. 근데 아버지를 많이 탔어 보니는? 닮은 거 얘기하시네. 친척분들이 아버지 닮았다고 그래. 아버지가 아버지 사주를 많이 탄 거 같다. 살아계세요? 아니요 돌아가. 돌아가시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타고 들어와. 응. 아버지하고 정이 있는 겨? 그렇죠. 정 있어. 아버지가 한갑 되시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응.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많이 타.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4월생이라도. 여기는 결혼을 해도 나는 돌아와야 되고. 시집을 두 번 세 번 가야 돼. 사주가 그래. 그리고 본인은 기생의 사주거든. 기생이 뭔지 아세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야 돼요? 밤의 꽃이다. 밤에 잠만 자는데. 그러니까 밤의 꽃이라 이거야. 이게 뭐 꼭 밤의 기생이 아니고 내가 사주 받지 않아. 기생의 사주다. 기생이라는 거는 남들이 봤을 때. 본인은 그냥 수수하게 다니지. 남들이 볼 땐 이쁘게 보이거든. 음. 지금은. 자. 아버지를 내가 왜 아버지를 물어보냐면. 아버지를 딱 싫으니까 여기가 아파요. 목이. 목도 아프지만. 그래서. 몸소가 아프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신장 마요리에 갔는가. 엄청 아프다. 이 사주가 아버님 사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혼자서 고독하게 있지도 모네. 내가 강한 척만 할 뿐이지. 열이거든. 아니에요? 맞아요. 열이잖아. 그냥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같이 같이 갔으면 좋다는 이런 마음이지. 크. 못되게 이런 거는 없어. 악하게 하고 이런 것도 없고. 한 번씩 가자. 말을 좀 매야 하지. 아이다 싶으면 말로 매야 한다. 아주 냉정하게. 그래. 그죠? 네. 근데 한 번씩 머리가 이렇게 안 아파? 괜찮아?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건 잘 없는 것 같아. 응. 나는 일이 싫으면 여기 머리가 안 맑거든. 응. 안 맑다 이 말이야. 아픈 거 보다. 그럼 우린 이제 머리를 보지. 본인도 머리가 한 번씩 이렇게 안 맑다는 거지. 왜 좀. 뭐가 다 얹은 거 맨치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고. 어디 이동할 거야? 이동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건지. 응. 그럼 안 맞다 그러면 이동할 거 아이고? 이동을 할 수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 그냥 좀 연관된 일을 하는 건 또 어떨까 생각. 응. 그러면 그것도 이동이잖아. 내가 다른 걸 써도. 어차피 여튼간 내가 애도. 네. 그러게나. 올해는. 괜찮아요? 올해는 내가 마음먹고 떨먹은 일을 한 번 더 펼치고 싶다는 거잖아. 네. 왜 본인은 다른 거는 욕심만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은 욕심 안거든. 그죠? 응. 그리고 위 조심해란다이. 위. 보기보다는 억심 예민하거든. 꼼꼼하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서 조금 이렇게 좀 벌쳤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들어와 있어. 하셔도 돼. 작년에는 못해. 힘들어서. 근데 올해는 하셔도 돼. 올해는. 하신 말인지 알아요. 근데 자금이 일단은 필요한데 어딘가에서 돈이 들을 거야? 아. 다음 달. 다음 달에. 다음 달에서 8월 달까지. 나는 자꾸 5월 달이라 하거든. 5월 달이면 음력이잖아. 네. 음력으로. 누가 빌려주든지. 누가 빌려주든지. 조금 돌아갈 거야. 5월 달에 누가 도와준다고 들어오거든.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맞아요. 본인이 지금 일하는 데서. 네네. 그래. 어쨌든 내가 좀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될 건지.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음력으로 치면 5월이야. 5월 달에 부터는 본인 음세가 좀 들어와. 아니 계속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돈이 없지 하는데. 근데 어떻게든 또 생기고. 미치고 하잖아. 그러니까. 5월 달에는 누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 본인 거? 본인 거야? 본인 건 아니고. 동읍이야? 보험 회사. 어. 보험은 본인 거냐고. 보험 회사를. 내가. 그러니까 본인 거.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게. 경관 돼서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동읍이가. 혼자서 따로. 어. 이제 독립을 하는 거가. 네. 완전 독립은 아니고. 안 되고 이제 사무실을 끼고.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사람을 끼고. 이제 어쨌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엄마들로. 며칠 또 따라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어찌 보면은. 사무실로 이제 새로 낸다. 이 말 아이가. 그래. 근데. 나는 봤을 때. 본인을 누가 도와줄 것 같아. 음. 5월달. 음욕으로 5월달부터는 올해 온세가 좀 들어와 있다 하거든. 음. 들어오는데 욕심을 너무 많이 가하지는 말아라 이란다. 음. 알았지. 욕심은 그렇게 없는데. 너무 과하지는 말아라.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는 처음에는 좀 힘들었고 지금은 조금씩 충족하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은 주의가 도와준다는 거잖아. 될 것 같은데 자꾸 안되고 될 것 같은데 자꾸 안되고 막 계속 온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근데 본인의 사주는 누구냐면 이 집안에 진시와 가족 아까 내가 아버지님 이야기 했잖아. 왜냐면 이 집에 갔던 경우에는 바람이 많거든. 바람이 뭔지 알아요? 이런 바람이 좀 많거든. 칠성바람. 그 바람을 한 번도 본인들이 빌어본 적이 없잖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빌어본 적이 없는데 양떼들이 기미생대로 크게 된 것도 없어. 내가 노력 안 하면 절대 안 돼. 내가 누가 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도와야 되고. 근데 자존심은 강하거든. 원인이. 그리고 어쨌든 남한테는 절대 실수도 안 해. 근데도 나는 여기 답답해. 하불이 나고 천불이 나. 근데 이제 올해는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상으로 되지 싶어다. 계속 하고 싶은데 돈이 나올 때는 없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이것도 제가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시간이 좀 여유로우니까. 낮에 배달만 하는 공용 주방이 있거든요. 조그맣게. 그냥 배달만 계속. 그래서 점심시간만 가서 일 잠깐 하고 올까.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본인은 몬할까. 본인이 보기보다는 일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타고 지지는 못해. 아플걸? 본인은 좀 움직거리면 아프잖아. 몸살 오고. 그렇게는 타고 지지는 못해. 근데 나는 봤을 때 지금보다는 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 본인한테나. 이걸 보고 우리가 바람이라 하거든. 조상의 바람이다. 아버지의 지금 아버지가 메인 거는 칠성이 바람으로 많이 메여 있다 그래. 내가 내가 들어올 때 내가 아버지를 어찌 알겠노. 아버지가 보여서 물어보는데. 이 집에는 조금씩 이래 좀 정신을 좀 드리고 가고 필고 가고. 그럼 조상도 좀 가야 되는데. 조상들이 지금 하나 가지고 옳게 푸는 게 없어. 조상의 메이가 있어. 본인이 그렇게 살리는 거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뭔가 모르고 잘 될 것 같은데도 인간이 자꾸 얽히거든. 그자이? 근데 그나마 지금 건강 중곱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건강. 건강. 그리고 목 감기 조심하고 항상. 근데 지금은 4월달 14일생 같으면 내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크게 주인은 있어도 도와주는데 덕이 많이 없어.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운세가 좀 들어와 있거든. 올해부터는. 내가 한 번은 하고 싶은 거를 좀 해야만이 조금 뭔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정하고 싶으면 절에 가서 어디로 가든 절을 한 번 지내고 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그래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해진다. 크게 안 좋은 거는 없어요 저는. 크게 안 좋은 건 지금 조금 흘러갔잖아. 46세까지는. 운세까지는 흘러갔잖아. 솔직히 말해서 돈 못 벌었다는 소리 못 하잖아. 그렇죠. 돈 다 흘렀잖아. 아냐? 맞아요. 본인 돈은 너무 돈 빌려주면 못 받아. 이렇게 빌려주셔도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부터는 중간에 운세야. 맞지? 중간 운세는 지금부터 운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운세거든. 그리고 초장에는 크게 운세 없어. 후반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본인이 하라고. 그 대신에 저 조상의 조상문을 본인이 열어야 돼. 조상이 저렇게 메이가 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올해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본인의 결혼을 세 번, 네 번에 만약에 간다면. 시작하면은? 그래. 자식 운은? 자식도 없어. 없어요? 그래. 있다 해도 그 자식 되면 골머리 아파. 안 놓는 게 나아. 본인의 효자 없다 자식이. 저희 집에 동물이 좀 많거든요. 고양이가 좀 많은데. 굳이 고양이 네 마리 키우잖아. 저희 일곱 마리 있거든요. 뭐 전부 다 그거? 걔네들은. 걔네들은 엄마 잘못 냈네. 애처롭잖아. 과도 쳐다보면. 다 구조한 애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거기다 봉사를 하고 가니까. 많이 하고 가고. 혹시나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된 다음에 죄를 한번 지내고 해라. 그래 이게 운세가 들어와. 알아? 네. 본인은. 결혼을 지금은 한다 해도. 그냥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그렇게 가. 그냥. 응. 해봐야 또 이혼한다. 결혼 세 번 간다. 시집. 알았나? 네. 응. 그리고 한번 펼쳐봐. 본인 이름. 아. 그리고 아픈 거 위 조심하고. 응. 네. 한번씩 등 쪽에 있는데. 한번 담에 오는 거 한번씩 아프다. 그렇지 않아요? 미련한 곰티가. 좀. 나는 이리 들으면 아파. 우리는 이리 받으면 싫으면 아픈데. 본인은 안 아파. 혈액신현도 잘 안되고. 다리 쥐도 많이 내리네. 당뇨가 있어가지고. 그래. 이게 자식 너무 힘들어. 놓지 말고. 그냥 고양이도 새끼처럼. 막거리 키워. 살아보소. 그러고. 한 육칠 달 되면. 5월 6월 달 되면. 음식에 좀 들어오니라. 생각했던 거 한번 해보고. 목감기 조심하고. 목이 가네. 누가 목을 냈는가. 동토가 났는가. 목신에. 목신에 동토가 걸린는가. 저장이 간다. 목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집안의 조상들이. 본인한테 좀 많이 이렇게. 원래를 하니까. 어디 가서 쟤를 지낼 수 있으면. 쟤를 한번 지내. 그래야 본인이 운세가 풀려. 아무리 좋은 운도. 조상이 안 도와주고 못하거든. 네. 그리고. 결혼하려고 생각 따지 말고. 동거 그만 했으면 됐지 뭐. 또 하나. 일단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저하고 맞는. 잘 맞지. 맞아요. 본인은. 솔직히 말하면. 직업으로 말하면. 내가 사람을 가리키든지. 그렇게 가는 직업이야. 무슨 말인 거 알겠나. 꼬리는 못 돼도. 머리만 댔지. 뒤에서 누가 나를 받쳐주는 이가 없어. 그것이 힘든 거야. 그게 양떼들의 주특기다.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고. 자궁도 좀 조심하고. 들어와 있다. 응? 동물은 어차피 네 사주팔자 이 새끼 키우는 거고. 없으면 못 키운다. 더 이상은 이제 키우면 안 되겠지.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도 아파 죽겠구만. 응? 네. 허리도 아파 죽겠구만. 고만 키우고. 사실 있는 거는 잘 키우고. 지금 남자친구하고 잘 지내고. 알았지? 응. 자주팔자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기생사주는 내가 뭐 밤에 꽂힐. 이게 기생사주가 원래 밤에 꽂히잖아. 그런 사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잘 안 풀리지. 그럼 남을 가리키고 가든지. 남을 먹이고 가야 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가야 돼. 회사에서 그래서 직원들 다 밥 다 해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봉사를 해야 돼. 잘하고 있는 거네요? 잘하고 있는 거지. 그게 내가 억보를 조금 닦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는 생각했던 거를 한번 잘 펼쳐봐. 네. 알았어요? 응. 이제 답은 얻었어? 네. 응. 마음은 좀 편해요? 네. 응. 그걸 한번 해봐 봐. 도와주는 게 있다. 저는 그러면 그렇게 뭐 나쁜 건 없는데. 아이 괜찮아. 올해는 괜찮아. 올해는 작년부터는 아니고. 올해부터는 조금씩 좋아져. 그 대신 아버지 그거이. 아버지 조금만. 아버지가 많이 들어온다. 네. 네.